좋아해. 좋아한다, 도혜이. 피하는구나. 근데 왜 고백했어요? 야, 뭐 갑자기? 아니, 좀 그렇잖아요. 언젠 자기가 오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. 나쁜다. 어? 내가 고백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, 맞지? 그랬지.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?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?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. 네 입장에선 볼 수 있지. 그쪽 입장은 뭐 다른 게 있나 보죠? 두려워. 그렇지. 처음엔 널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두려웠고. 처음엔 널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두려웠고. 안아줘요. 근데 그중에 제일 두려웠던 건. 결국.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. 널 놓치게 될까봐. 이게 제일 두렵더라. 아무래도 넌가 봐. 뭐가. 너. 너밖에 커. 너밖에 커. 이렇게 싫어. 넌? 혹은 누군가가. enfin. 저녁으로. 나. orc으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